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 최근 여러가지 열대과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인 용과입니다. 이 용이 여의주를 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드래곤 푸르츠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길래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어있는지 바로 그 용과의 수확현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용과 수확이 한창이라는 제주 시내의 한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올해가 첫 수확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마귀에요 사마. 이거 선인장 아닙니까? 선장에. 삼각선인장. 삼각선인장. 제가 용과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제가 사실은 용과를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입니까? 예, 얘가 지금 익은 상태입니다. 이거 붉은수름한 거예요? 네. 일단 그 용과가 어떤 과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꽃봉오리가 생겨서 이게 커가지고 한 20일 만에 커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끝난 다음 35일에서 40일 되면 수확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파란데 여기는 붉은수름하고. 이게.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렇게 이걸 포라고 하는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빨간색을 띄기 시작하면 수확시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띄었죠. 원래는 이렇게 초록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초록이었는데 이게 3분의 2 정도 빨간색을 띄기 시작하면 수확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과일 용과는 선인장과의 단연생 식물로 중남미가 원산지인데요. 제주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여기 가지에 보면 이거 따고 나면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닭벼슬같이 울퉁불퉁한 거를 건드리지 않아서 따야 되니까 그렇게 따는 거예요. 아, 열매에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네, 이게 이렇게 닭벼슬처럼 여기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든요. 딸 때 조심 안 하면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암울어요, 자기가. 어우, 신기하다. 다시는 여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이 자리에는. 용과는 껍질에 칼집을 내어 벗겨주는데요. 이렇게 벗기면 이런 빨간 용과가 나옵니다. 귤처럼 이렇게. 이렇게 벗겨서 그냥 하나를 그냥 다 드셔도 돼요, 이렇게 벗겨서. 이야. 이렇게 벗겨서. 우와. 용과는 과육의 색깔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적색계 용과는 껍질도 붉고 속살도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하얀 속살의 용과보다 단맛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맛을 한번 볼까요? 수분이 많고 아삭하지만 당도가 낮은 용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과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 다른 과일과 함께 넣어서 주스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씨앗에도 영양소가 많아 주스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섬유질과 비타민, 칼륨이 풍부해서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맛있습니까? 얼음만 들어가면 이거 오겠죠? 레몬이 좀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냥 용과를 먹을 때랑 주스를 풍용해서 같이 섞어 먹으니까 더 이렇게 맛을 자극하다 보니까 쉽게 좋아할 것 같아요. 다들 다 좋아할 것 같아 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냥 용과만 갈았으면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단성문이 약간 들어가요. 용과는 당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번엔 붉은 껍질을 갈아서 요리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주의 향토 음식인 기름떡과 팬케이크가 색다르게 변신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팬케이크, 머핀 그리고 지름다. 색깔을 보십시오. 우리 제주의 보통 지름떡이 하얀색인데 붉은스름한 지름떡.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렇거든요. 하나 또 이제 좋은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색감을 낼 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뭔가 머핀이 있어요. 자 머핀.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용과 껍데기요. 아까 제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용과 껍데기를 이용해서 다 치를 쓰셔가지고. 이제 이거 먹게 되면 안에 특유의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용과 껍질을 같이 먹고 싶잖아요. 용과는 껍질까지도 버릴 게 하나 없죠. 음 딱 온다. 딱 와요. 안에서 머핀을 딱 씹으면서 안에 껍데기가 싹 씹히는 게. 약간 푹푹한 맛이 좀 덜하죠.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용과가 들어간 기름떡은 과연 어떤 맛을 낼까? 기름떡에 원래 우리는 설탕을 넣고 먹는데 여기다가 용과 잼을 넣고 하나 드셔보십시오. 용과 잼을 바른 기름떡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음! 찰진맛. 음! 저는 하얀 지름떡 설탕보다 붉은 지름떡 잼이... 잼이... 예. 이야... 음! 기가 막히네요, 보니까. 맛있게 먹어서 좋네요. 아니, 왜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서야 알려주신 거야, 대체? 그제요? 그런데 이제 안에 용과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팬케이크 안에도 이 용과 씨, 이거 보이시죠, 이거? 먹을 때만 씹혀요. 이거 재미로 먹는 단위가 있습니다. 달죠? 일반 팬케이크 거다는. 자, 이렇게 용과를 이용해서 오늘 주스도 만들어봤고 잼도 만들어봤고 이렇게 지름떡부터 팬케이크까지 정말 다양하게,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오늘 용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뭔가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직 소비자들이 용과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데 용과는 건강식품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도 좋은 국내산 용과. 수입 과정에서 방부제 처리나 훈증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변질될 우려가 없고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환절기에 건강한 간식을 찾는다면 비타민C가 가득한 제주산 용과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